JTBC 체육관도 아니고 용인으로 왔거든요. 이게 블라기아가 여기서 탄생한 거네요. 열정이 폭발하는 순간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. 감독이 10년 동안 계셨던 거. 이거 둘 다 허재 형이 우승한 것 같은데. 이런 사람입니다, 이런 사람. 허재 감독님 땀 냄새. 검은색으로 안 보고 흰 자가로 보이거든요. 들어갔어. 일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. 일쿼터 시작됐습니다. 룰루패스, 룰루패스. 송교창. 송교창 덕수. 김성주 다시 한 번. 이거 싸다기불락. 싸다구야, 싸다구. 더블스. 됐어, 됐어. 이형택 3점. 김성주 다시 한 번.